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x7 칠린이예요. What's Good! I'm 24x7 칠린이예요.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mb,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ing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we already know. Black 24x7 칠린이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리퀘스트 요청을 주셨다시피 오늘은 CG 무브먼트에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더라구요. What's Back? What's Back? 이거 읽는게 너무 힘들어. What's Back? What's Back? 아무튼 사이퍼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까 합니다. 보니까 그 CG 무브먼트 크로에 있는 래퍼들이 모두 출연하는 비디오더라구요. 아직 저도 이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을 해보니까 요즘 캄보디아 크메일 힙합이 좀씩 이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느낀다는 아주 희망적인 댓글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도 좀 흥미롭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CG 무브먼트의 멋밥 사이퍼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비트가 특이한데 이걸 좋다고 해야되나 별로라고 해야되나 비트가 특이한데 이걸 좋다고 해야되나 별로라고 해야되나 브로스라 맞죠? 드랙이 되게 특이하다, 디자인이. 저런 드랙은 내가 처음 봤어. 뭔가 모르겠다. 아, 뭔가 모르겠다. MCC MCC 래퍼들의 캐릭터나 음악의 분위기가 약간 갱스터적인 바이브가 있긴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이 나는 갱스터 바이브의 음악들을 싫어한다는 댓글들도 가끔 보이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갱 바이브의 음악들이 조금은 옛날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서 옛날이야 뭐 되게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뭔가 실제로 싸워도 우리가 강하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요즘은 좀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게 아니죠. 갱이라는 말은 이 래퍼도 맞아. 본 적이 있지, 내가. 패션은 완전히 이거야, 이거. 미국 웹사이드, LA, LA. 아무런 벽에 비하길도 한국 적용한 한국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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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으흠 이 래퍼는 누구지? 쇼미 처음 보는 래퍼도 있어요 칠흔진 중에서는 가장 아이돌에 가까운 비주얼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이 래퍼도 본적이 있어 글쎄요 저는 비트를 아무리 들어도 좀 모르겠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래퍼도 본적이 있어 C-BOOT JKS C-BOOT 똑같이 남았어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글쎄요 이게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의 표정을 통해서 제가 이 곡을 듣는 반응을 보시면 아마 아실건데 제가 이렇게 저한테 만족스러운 비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크루의 멤버들을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푸시하는 음악이었다면 저 같으면 좀 공격적인? 좀 더 여기보다 좀 더 공격적인 그런 분위기의 음악을 아마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크루원이라면 가사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플로우적인 면만으로 본다면 뭐 킹치, T5 같은 래퍼들이 눈에 들어왔고 이 CG모먼트에 대해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은 추천을 해주시는 거 보면 그들을 굉장히 좀 인정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근데 또 이 사람의 취향은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좀 아쉬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영상에 대한 퀄리티는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부터 비트가 아쉬워요 특히 저는 스네어드럼이 차라리 저 스네어드럼 소스가 좀 다른 소스로 썼으면은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이건 뭐 단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들 들기에는 와 이거 미쳤다 진짜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정을 잘 숨기지를 못해요 이해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야 패스야 패스야